철학했어. 쓰는 재미보다 모으는 재미를 가져라. 허세는 부리면 안 돼. 아, 그게 근데 약간 좀 쉽지 않아요. 엘리베이터를 타지 말아라. 계단으로 올라가라. 엘리베이터를 못 타잖아. 한꺼번에 올라가면 떨어져. 층계로 하나. 아, 인생을. 인생을. 올라가면. 차근차근 올라가라는 거지. 차근차근. 하나 올라가면. 어느 날 정상에 와 있어. 근데 지금은 젊어서 모르고 기운이 있고 자체지만. 장부를 꼭 적어야 돼. 장부요? 아하. 쓸 돈은 내가 이불에다가 이만큼. 데려가지고. 돈이 깨끗하면 안 쓰게 돼. 지저분하면 쓰게 돼. 그렇죠. 지저분하면 쓰게 돼. 그렇죠. 정말로 데려주고 옛날에 뭐 거의. 나는 지금도. 지갑을 꼭 열면. 예쁘게 해가지고 그걸 가만히 넣어. 아, 쓰기 아깝겠다. 어휴. 어휴. 그러네요. 예전에 어르신들은 많이 들으셨죠. 많이 들으셨죠. 많이 들으셨죠. 어머니도 그러신 적 있죠? 네, 네. 돈 데리신 적. 맞아, 저럴 때가 있었어요. 이거 일단 드시죠, 이거 웰컴 드링크입니다. 녹차 TBS로 이렇게 딱. 이거 한 번 먹지? 세 번까지 울고 먹어도 돼? 네? 아니, 이거 세 번. 이거 한 번 먹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돈이 그렇게 많으시는데 이걸 세 번 먹어요? 아니, 돈이 그렇게 많으시는데 이걸 세 번 먹어요? 그냥 먹은 거 아니야. 집구마 대산이야. 아, 예, 예. 집구마 대산이야. 아, 예, 예. 집구마 대산이야. 아, 예, 예. 그리고 이 집도 너무 커.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아, 집 좀 한 번 한 번 보여드릴까요? 가봐, 안 보여? 네, 집 좀 한 번 제가. 이게 뭐야, 이게 뭐 운전하고. 이게 사실 자기 집이 아니고 새거든요, 새. 네, 전세인데. 새도 비싸잖아. 리버뮤. 리버뮤. 엄청 비싸죠. 아이고, 세상에. 진짜 좋은 데서. 이건 뭐냐? 진짜 좋은 데서. 이건 뭐냐? 여기 공기청정기. 여기가 이제 공기가 여기서. 여기 공기가 좋은데 이거 내놨어. 이거 없어도 돼? 아니, 이거 없어도 돼. 아니, 이거 없어도 돼. 쫙 열면 이게 여기서. 자연 공기가 더 좋은 거야. 쫙 열면 이게 여기서. 자연 공기가 더 좋은 거야. 이 바깥 공기가 좋아. 그거보다. 그리고. 저 푸름에 켰어. 네? 어떤 거예요? 여기, 여기. 저기. 저거. 천 개. 이거 나 어제부터 켰는데? 꺼! 꺼! 어디야? 꺼 버려. 너무 어둡지 않아요? 아니야, 괜찮아. 다 보여. 다 보이잖아. 보이긴 하지. 낮에 불 켜요, 집에? 좀 어두운 부분 켜요. 이제 밥 먹을 때라든가 조금 커. 왜냐하면 식탁은 아무래도 창문이 좀 작잖아요. 맞아요, 식탁. 아버지가 뭐라고 안 하세요? 자꾸 끄지.